이에 대해서 김한배 씨 측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소조항 7개는 개발이익 환수조항,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이 틀린 거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박 포인트까지 봤습니다. 박정하 대변인과 전재수 의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입장. 뭐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애초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고 이 사건을 그냥 대충 덮으려고 했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한다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 이 시간까지도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안 밝히고 대선을 치르려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재판에서 나왔던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의 얘기마저도 이재명 시장의 지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성남시의 방침이다라고 재판부에서 나온 얘기를 왜 정당의 공보단에서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이 지경까지 그리고 그 정당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정진상 부실장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세 번째나 선거 일정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오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제는 더 이상 덮어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넘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쳐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검찰은 이미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확연해졌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재판부에서 재판에서 나온 말마저도 왜곡해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특검 여전히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알 권리를 존중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특검협의 들어가는 게 뭐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빠르고 합리적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일단은 김만배 씨에 대한 이제 형사사법 절차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김만배 씨는 범죄 피의자로서 구속이 돼 있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말하자면 변론 중에 이재명 지시 다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설사 이제 무죄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양형에 결정적 역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지금 자신들의 무죄와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구속된 범죄 피의자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당시 시장이 김만배 씨를 따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 너네들이 돈 왕창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짤 테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 LH가 공영 개발하기로 한 것을 이명박 정부라든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다수당이 그걸 반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민관 공동 개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성남시의 방침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김만배 씨가 한 겁니다. 민간업자들이 8천억을 가져가고 성남시가 5천5백을 가져갔는데 민간의 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가고 공공 한 수를 5천5백 이상 더 하지 못한 책임은 이재명 시장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시장이 김만배 씨에게 만나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엊그제 단독 보도로 또 나오는데 국민의힘의 전 국회의원 하시던 조훈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하천대유의 고문으로 월급을 받아갔다는 것이 엊그제 단독 보도로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훈연 전 국민의힘 의원, 원유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원내대표, 그 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아니 돈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야죠. 돈 받은 사람이 대부분 국민의힘이랑 국민의힘 관계자들인데 돈을 받아가고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돈 받은 사람이 몸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작년 12월에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그 특검 법안에는 이 범죄자들의 시더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내용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삽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도 특검 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다 하자, 뭐든지 특검 다 하자 이래놓고 그 법안에는 이 내용을 수사 대상에서 다 빼놓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국회는 이미 상설특검 법안이 있습니다. 상설특검 법안에 의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해서 하면 특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 측의 변호인도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추후에 이재명 시장이 사적으로 지시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